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장에 나갑니다 정심때가 되면 정심식사하죠 오후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퇴근을 하죠 집으로 와서 씻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일 수 있고 운동이나 독서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제도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사역을 쭉 정리를 해요 단임 목사가 되었지만 부단임 목사 때 주간보고서라는 것을 써서 단임 목사님 결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대웅 목사님이나 우리 세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저 자신도 쭉 써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들 지금 예를 들어 강희영 권사님 이렇게 장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2주간의 주간보고서를 쭉 정리를 했는데 토요일 날 강희영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권양대 병원을 차를 타고 가시는 가운데 최진숙 집사님이 저날에서 어머니가 지금 골절상을 입어서 권양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신다 어머니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리고 주일 날 오후 12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안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다람쥐 챗밖에 돌듯이 우리가 정해진 패턴 안에 살아간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죠 다르프다 인생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잘 죽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은 뭐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인 것 같지만은 자신은 그건 드리는 말씀이고 잘 죽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죽음이 잘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청년들을 향하여 조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간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귀엽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공간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삶에서 우리에게 고생스러운 날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늘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햇빛이 좋은 날씨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그래야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떤 날이 있다? 공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옵니다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결국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상한 게 뭐냐면 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원받으면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죠?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다 그랬죠? 행위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생명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 상급은 뭘 통해서? 행위록을 통해서 여러분 농사도 백평농사하고 만평농사가 결실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입싹 닦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우렁각시 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 우리 백사장님을 통해서 정말 그 기업이 100배로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쌀밥 먹으면서 입 싹 닦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린 누굴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이것이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주님이 한 시간 후에 불른다 할 때라도 당황하지 않는 주님 기다렸습니다 뭐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죽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 자기 걱정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죽을 준비하고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아주 불안하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정리정돈해서 우리 엄마는 돌아가셔도 이렇게 참 정리정돈하고 돌아가셨구나 이래야지 그냥 막 그냥 정신없이 해놔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이 그거 정리하면서 툴툴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0편 53편에서요 다윗은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마할랏은 병들나 슬퍼하다는 뜻인 한라에서 유래한 말인데 고통 혹은 슬픔의 뜻입니다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슬픈 운율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에요 10편 53편은 10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10편 14편 한번 찾아봐요 손가락 이렇게 끼워놓고 그렇게 하셨지? 자 보세요 자 53편하고 10편 14편 자 10편 14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뿌려하신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누가 쓴 시예요 10편 14편 위에 보세요 다윗의 시이란 말이죠 자 53편으로 가봐요 자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지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의 시죠 그렇죠 10편 53편은 10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나 10편 14편에서 엘로힘 엘로힘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뭐라고요 하나님 몇 번이 나오느냐 세 번이 나와요 세 번 그리고 예호와 여호와를 예호와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그게 네 번 나와요 네 번 엘로힘이 하나님이 몇 번 세 번 예호와 여호와가 몇 번 네 번이 나와요 사용이 돼요 근데 10편 53편에서는 엘로힘 하나님만 일곱 번이 나옵니다 다윗의 초기 작품임이 분명하죠 10편 53편 1절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를 노래하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배우지 못했다거나 가방끈이 짧다거나 지혜롭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거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 속으로 뭐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God 이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계셔요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어떤 하나님? 무소부제 하시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무소부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저 그릴랜드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라만상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무소부제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무소부제 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 속으로 뭐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God 이라는 거죠 아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미련곰통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저 인도라든가 저 동남아시아 이 불교국가나 이단 섬기고 또 이 무신론자들이 사는 거 지금 유럽, 미국 지금 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그 우상승의 그 힌두교인들 같은 경우 일본하고 비슷한데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이 신이 한둘이 아니야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도 몰라 하여간 그렇게 신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 밖에 없다고요 신은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런데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 속으로 얘기한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외쳤다고요 오늘 영어 공부를 좀 해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다 God no where 그랬어요 God no where 여러분 이럴 때 많지? 나 알아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다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암흑의 권사가 요즘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금 새벽 기도를 올까 말까 고민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God no where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다 이렇게 외쳤대요 그런데요 어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대요 God now here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God no where하고 God now where가 같아요 알파벳 숫자가 같다고 그런데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막 머리에 지진이 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유 우리 장 목사님 센스가 있어 잘 비교가 되세요 God no 하고 띄어쓰고 외워져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띄어쓰기를 No 하고 W를 붙이니까 God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 띄어쓰기 하나에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그냥 단위 목사님이 새벽부터 영어도 가르쳐주고 훌륭한 단위 목사님이야 강의료 내야 돼 강의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알파벳이죠 그런데 어떻게 띄어쓰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목양실에 10시까지 주간 보고서 내 거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교육자들 거 정리하다 보면 10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이 드냐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지 이런 감동이 되는 거야 누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재진아 너 이렇게 살다 일찍 죽는다 이런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타나 물러가라 그랬지 여러분 다윗은요 어리석은 자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함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은 자는 썩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동차도요 자동차도 액셀에다와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요 그 자동차가 뭐라 그래요?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 뭐라 그러지? 급발진 이런 급발진 나는 차 보셨죠? 오늘 우리 삶이요 때로는 액셀에다를 밟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항상 햇빛만 비추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 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손잡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마태본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얻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 우렁각시 쌀 잘 드시고 계시죠? 내가 우리 김영심 안 한다고 했더니 나 보란 듯이 저기 주방에다 그 우렁각시 쌀포대를 뜯어가지고 확 열어놨더라고 이놈아 봐라 이제 그런 뜻이지 여러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거죠 공중의 새를 돌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김선도 감독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광림교회 원래는 그 교회가 강국에 있었잖아요 쌍문동에 그런데 이제 그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강남에 이제 배밭을 산 거야 원래 그 광림교회의 자리가 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가서 보고 이제 감독님이 꿈을 꾸셨다나 아이가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셨다나 꿈을 꾸셨는데 그냥 글리 사람들이 아주 벌떼같이 오더라는 게 벌떼같이 그래서 그 땅을 산 거예요 배밭을 그리고 최고의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최고의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저는 그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 배포가 커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도요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논산 같은 경우도 그 논산 중앙 장로계 보라고 우리 그 양홍호 목사님 이 논산 강경 중앙 감리교회 강홍호 목사님이 그 논산 제1교회 부단임 목사로 계셨던 분이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논산 중앙 장로교회가 크질 않았다는 거야 200명이 모였다나 뭐 150명이 모였다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 교회를 친 목사님이 참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넓은 부지를 사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 내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다가 제주도로 도망을 갔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논산시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뭘 깨닫냐면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논산 제1감리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 저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 교회는 돈 버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논산 제1감리교회 건축한 목사님이 이 암흑의 목사님인 걸 아는데 세상에 정신 나갔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건물에다가 왜 상가를 짓습니까? 왜 상가를 지어요? 미친 짓이지 인본주의적인 목회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목회 교회는 절대 건물에서 세 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돈 벌이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질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그 저기 상동교회 상동교회 그 새로난 백화점 해가지고 말이야 반은 뭐 백화점으로 하고 땅 주고 이렇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포가 커야 돼 배포가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특히나 단임 목사가 어떤 꿈을 가지고 합시다 하면은 그냥 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못합니다 하면은 그 교회는 이제 찌그러지는 거야 결국 보세요 다 치고 나가잖아 다 나는 논산제일감례교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후배가 지금 단임 목사로 있습니다마는 교회가요 망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장로님들이 자꾸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는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교회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까? 목사님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이번에 백사장님처럼 백지수표도 가져오고 어째하면 안 해? 얼굴 봐 잘 쓰게 생겼지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위하여 염려하고 의복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광야 40년이란 말이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 공급해 주셨죠 옷이 낡아지지 않지 신발 헤어지지 않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누가 먹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래요 시편 53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절과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불효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신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감사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는 어떤 시선이에요? 막 꿀이 떨어지잖아요 눈에서 그냥 아이고 저 귀여운 거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인신매매 보면 뭐요? 저거 언제 잡아다가 팔아먹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뒤돌아 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썩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명으로 있고 뭐가 있다고요? 행위로 있어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우리가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만 하라고요?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뼈를 부수신다 감히 내 아들, 내 자녀를 건드린 이 짜식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쳐봐 그냥 뼈가 부스러지는 거지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있지? 김집사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자들을 쓰러트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구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자식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녀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며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싸고 음식은 꼭꼭 씹어먹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강의원 권사님 천국 한성예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나 마음과 생각으로 재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